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뉴입니다 자 오늘은 벨루가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판매가 시작이 된지 단 하루 밖에 안됐는데 이게 지금 해킹을 당하면서 다시 사이트가 복구가 돼서 이게 다시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토큰의 두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다 복구가 됐으니까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두배를 받았는데 제 총수량이 7만개였거든요 14만개가 들어왔어요 제 지갑에 들어왔는데 이거 벨루가나가 다 보낸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매코인의 2%밖에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40개밖에 안 들어와서 이게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혹시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계시다 하시면 010-5933-34168로 벨루라고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벨루가나가 사전판매 5일 만에 해킹을 당하면서 홈페이지까지 폭파가 됐는데 이유가 아서에이지랑 연결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커들이 좀 뚫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터뷰가 있었죠 보시면 아서에이지가 직접적으로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아서에이지가 뭐라고 했나요? 이게 사실 제가 자막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썸펌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화이트 돌핀을 봤다 그랬어요 화이트 돌핀을 이제 순이라고 했어요 아이시오 그러면은 지금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돌핀 벨루가나 밖에 없어요 아서에이지가 만들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지금 유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서에이지의 지갑에서 벨루가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2600만 달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 주소를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벨루가나가 35시간 전에 또 들어와 있죠 4억 7천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서에이지 지갑에는 추정이 되는 이 지갑 주소에 벨루가나 토큰은 지금 들어온 게 맞고요 아서에이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1티어 거래소랑 상장 협상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5개 중에 하나라는 건데 유닛수업은 덱스니까 아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곳은 비트맥스밖에 없어요 바이낸스는 유명인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냥 시켜주진 않아요 자 비트맥스가 어떤 거래소지라고 보니까 아서에이지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서에이지가 아까 인터뷰에서 선펌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잖아요 자 저스틴 선이 선펌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손우공 만들었죠 손우공은 선펌프에다가 상장을 시키고 나서 56만 퍼센트가 한 방에 폭등했어요 아서에이지는 선펌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벨루가나는 100만 퍼센트가 한 방에 폭등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저도 구매를 한 거고요 지금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벨루가나는 지금 덱스에도 리스팅이 돼 있는데 이게 유동성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상장을 유닛수업에 하면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거래는 시작이 될 거고요 상장가가 공식 트위터에도 오픈이 돼 있는데 110배로 먹고 들어가는 계산이에요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덱스에 상장을 하면은 덱스는 탈중앙된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6만 퍼센트가 그냥 오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을 되게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그냥 제가 만 퍼센트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펌핑이 나왔을 때 그러면 프리세일이니까 여기 밑에서 잡을 수가 있는 기회인데 상장가가 110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빔까지 나오니까 만 퍼센트라는 거는 이제 배수로 따지면은 100배잖아요 110배에다가 100배가 들어가니까 만천배가 되는 계산이 나와요 만원 투자하니까 1억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니까 11억이 되는 계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원 투자를 해봤더니 나중에 지갑 열어보니까 1억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구매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어 이거 비상장이잖아 아직은 제가 이건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만원밖에 안 사니까 왜 소액으로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상장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에 주식을 하는데 보통 주식이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상장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에 상장한 주식을 사는데 갑자기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거래가 안 돼요 다른 어떤 듣지 못한 거래조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수상한 거잖아요 장외 주식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가 있다라고 해도 수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이기 때문에 스캠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소액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게 혹시라도 스캠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고액 투자는 딱히 권장을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벨루가나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프리세일은 사전 예고 없이 사전 판매가 그냥 즉시 종료라고 했어요 프리세일 종료는 모금이 완료됐다 그래서 모금이 완료가 되면 그냥 즉시 종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금이 완료됐다라는 건 솔드아웃이죠 근데 사전 판매에 할당이 된 게 600억개예요 600억개 중에 몇 개가 팔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점에 팔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600억개 중에 몇 개가 팔렸는지 모른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빈 터지면 제대로 그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봐도 이게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데 몇 개가 팔렸는지 모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 어렵고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트랜잭션을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거래가 그래서 모금액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억개 물량 중에 몇 개가 팔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는 진짜 하늘과 땅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하시게 되고 이런 정보를 모른다고 하시면 600억개 중에 몇 개 물량이 팔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장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계속 지갑을 열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벨루가나는 지금 사전 판매 몇 단계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모금액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모르시면 나중에 아무리 이게 상장을 하고 빔이 나와도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개 파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4168로 벨루라고 연락 주시고요 저는 모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운영진 직업 주소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비공개 분석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극비의 자료이기 때문에 선착순 50분한테만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하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벨루가나는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 이 모금액이 얼마가 모금됐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도 이게 의도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거라면 이게 언제 막힐지가 모르니까 지금 구매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구매는 한 상황인데 저는 가스비가 한 1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제가 민코인은 만원씩 10개 다 사보시라고 하는데 만원씩 10개 다 사서 10만원 샀는데 가스비로 50만원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가스비로 돈을 다 날리니까 꼭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가스비 절간방법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상장을 하면 이게 달러 가치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때 이제 세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혼자 하시게 되면은 절대 매도 타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통지가 없이 그냥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극피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매도 타점까지 완벽하게 잡을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고점에 매도 하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벨루라고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자 이 벨루가나는 사실 프리세일 중에 인기가 최고봉이기 때문에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되세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락 최대한 지금 바로 주시면 입장시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